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오늘은 SSL 네이티브 보컬 스트립 2 플러그인 리펙터 세일 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단 플러그인 부티크 사이트 이렇게 띄워놨고요 이제는 제 영상 여러 번 보신 분들은 플러그인 부티크 잘 아시죠? 그래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바로 밑에 떠 있을 건데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보컬 스트립 2 검색하셔서 이 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세일 가격이 보이시죠? 21.99달러인데요 세금 포함 가격입니다 여기 써 있죠? 원래 가격은 199달러 정도예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도 세금 포함 가격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은 199달러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일 폭이 90% 정도 하고 있어요 89%, 90% 정도 하고 있는데 원래 가격을 주고 산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되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꼭 필요한 건가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굉장히 사서 쓸만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세일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나라는 발렌타인스 데이는 해외랑 똑같이 2월 14일에 보내지만 3월 달에 있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는 거의 뭐 잘 모르죠 뭐 지내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외국은 3월 달에 또 세인트 패트릭 데이가 있어요 막 초록색으로 이렇게 분장하고 이렇게 네이클로바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하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세일을 또 조금 하는데 이번에는 SSL 회사에서 딱 요거만 보컬 스트립 2라는 것만 세일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일 기간이 한 5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틀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1일까지 이제 세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제가 급하게 빠르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 SSL 같은 회사에 플렉스버브라고 하는 리버브 이펙터를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이랑 뭐 지금 영상이랑 뭐 과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카트에 넣으신 다음에 이제 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뭐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무료로 비트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무료로 주고 있어요 뭐 에이트랙 짜리를 뭐 주고 있는데 그 구입하실 때 그거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어쨌든 무료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이 회사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매달 무료로 주는 제품이 바뀌거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게 되신 분들은 그때 또 그 달에는 또 다른 걸 무료로 주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입을 진행하셨다 치고 제가 제품 소개를 간단하게나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자세한 리뷰 하듯이 뭐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세일 그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가격에 구입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뭔데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알고 이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큐베이스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나 보컬 스트립 2를 띄워놨고요 저도 이거 직접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스트립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채널 스트립 같은 그런 개념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널 스트립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형 콘솔이나 뭐 믹서 이런 거 있죠 거기서 한 채널만 뚝 떼어다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채널에다가 이펙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드웨어로도 있죠 렉 형으로 되어 있는 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져다가 쓸 수 우리가 뭐 대형 콘솔이나 믹서를 구입해 가지고 쓰기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콘솔 안에 있는 한 채널에 담겨있는 그 이펙터들의 모음 그러니까 체인 같은 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려고 이제 만든 거를 채널 스트립, 채널 스트립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펙터 모음 안에 보통 뭐가 있냐면은 개인 조절하는 것부터 노이즈 게이트, 그 다음에 익스팬더 컴프레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떤 회사 제품은 D에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우 컷, 하이컷 뭐 이런 것도 달려있는 것도 있고 페이더 조절하는 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다 이퀄라이저 이런 거 이제 담겨 있죠 그래서 사실은 SSL에 워낙 유명한 4000, E, G 이런 것들은 UAD, Waves,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등등 많은 회사들이 채널 스트립이라고 아예 딱 만들어 가지고 플러그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SSL 본 회사에서도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컬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이제 아예 보컬 전용으로 쓰라고 이렇게 이제 보컬에 특화된 어떤 이펙터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 정도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이거 쓰면서 뭐 생소한 그런 용어들이나 기능들이 있어서 매뉴얼 보면서 한번 쭉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들으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매뉴얼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실 수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Input Nob가 있고요 Output Nob가 있죠 보통 0으로 맞춰져 있는데 특이한 거는 12시 방향이 디폴트가 아니라 이쪽이 디폴트입니다 이렇게 특이하죠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껐다 켰다 하는 끄면은 아예 바이패스가 되는 거고요 키면은 이제 전원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름이에요 컴팬더 그 다음에 뒤에서 디플로저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이렇게 돼 있죠 뒤에서와 이퀄라이저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컴팬더와 디플로저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름 딱 보는 순간 알았는데 컴프레서랑 익스팬더를 합쳐놓은 이름인가 보다 그랬는데 역시나 매뉴얼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 쉽게 알죠 S 발음 그러니까 치찰음 영어로는 시빌런스라 그러죠 S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시옷 지읒 치읒에서 나오는 그 치 치 이렇게 좀 그런 세는 발음 이런 것들을 D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반대음이 접두어죠 그리고 ER은 뭔가 장치 이런 뜻이어서 S 같은 발음을 없애주는 장치 이렇게 해서 디에서라는 이름이 붙었죠 디플로저는 요거는 좀 재밌는 기능이더라고요 이제 저음역대를 좀 상쇄해주는 보통 보컬 녹음 하면은 저음역이 조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좀 상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는 뭐 다들 잘 아시는 EQ입니다 3밴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컴프레서는 눌러보면은 컴프레서가 작동이 되는데 여기 이제 이쪽 컴프레서 컴프레서가 뭔지 뭐 익스팬더가 뭔지 이런 거는 여기서 설명을 자세하게 제가 드릴 순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혹시 다른 뭐 인터넷 정보나 영상이나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같은 거 달아 놓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프레서에서는 어택과 릴리지는 당연히 있죠 걸리는 순간과 풀리는 순간에 어떤 그 속도를 제어하고요 레이셔라고 얘기하는 거는 컴프레서 걸리는 비율을 얘기하죠 트레이셔드는 일종의 기준값 어느 정도의 그 대시벨에 컴프레서를 걸리게 할 것인가 이렇게 조절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 소리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게 걸린다 이거죠 이거 비율 조정하면은 많이 누를 것인가 조금 누를 것인가 이게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힌트가 있는데 익스팬더 트레이셔드에요 그러니까 익스팬더의 그 트레이셔더 값들을 제어하는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익스팬더는 컴프레서 뭐 다들 잘 아시죠 컴프레서는 그냥 이렇게 특정 이 트레이셔더 기준값을 넘어가는 걸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익스팬더는 약간 개념이 살짝 반대인데 완전히 반대라고도 하고 약간 뭔가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트레이셔더 익스팬더의 트레이셔더를 지정해 놓고 그 트레이셔더의 작은 소리는 죽이고 트레이셔더 넘는 큰 소리는 더 크게 하는 작은 소리는 작게 큰 소리는 더 크게 약간 이런 걸 조정을 하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익스팬더인데 그 트레이셔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를 들어보시면서 그 아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소프트니 라고 있는데요 일종의 무릎이죠 부드러운 무릎 그건 뭐냐면 여기 이제 딱 걸리는 요 포인트를 요 소프트니를 누르면 여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살짝 둥글게 부드럽게 되고요 소프트니가 있으면 약간 각이 집니다 그 차이고요 드라이브는 약간 드라이브 질감을 넣어 주는 거예요 메이크업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컴프레서가 걸리는 소리에 게인을 조금 올려 주는 거죠 여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내려가고요 재밌는 점은 뭐냐면 요기 이제 요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이제 예전에 녹음했던 것 중에 지금 이 팩터를 다 빼놔가지고 완전 생목인데 살짝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거 한번 틀어보고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시면 이게 인풋 원래 들어오는 소리고 요 아웃풋 이거에 거친 아웃풋의 그래프를 보여줘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그 차이를 보면서 지금 이게 걸린 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 아주 미묘한 살짝의 차이 그거를 이제 여기서 시각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선데요 뒤에서는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치찰음 시빌런스를 줄여 주는 거죠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뒤에서는 뭐 워낙 장치가 많고 이런 프로그램에 자체 내장되어 있기도 하고 플러그인 이펙터로 따로 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채널 스트립이나 이렇게 보컬 스트립 같은데 이렇게 내장이 되었기도 하죠 보시면은 이제 트레셜더는 이제 그 걸리는 그 데시벨을 조절하고요 프리퀀시는 이제 주파수 말 그대로 사람마다 그 세는 그 음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보이스가 살짝 하이톤이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중저음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지만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전부는 아니죠 귀로 들으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슨 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걸린 소리 이렇게 걸린 소리가 나와요 거의 안 들린다 이렇게 살짝 들리죠 네 이렇게 혹시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뭐 태블릿 pc 같은 걸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이어폰으로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럴 때 걸리는 소리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게 리슨 버튼이고요 룩 어에드는 이 버튼이 뭔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매뉴얼 찾아봤더니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서 요 블럭 있죠 요거 요거 요렇게 그러니까 뒤에서 이 장치에 도달하기 전에 이 이제 이펙터가 미리 감지해 가지고 약간의 그 부드러운 결과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톤을 만들어 줄 때 쓴다고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레이턴시가 조금 더 증가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녹음하면서 이렇게 이펙터를 걸어놨을 때는 약간의 밀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체크해 봤는데 뒤에서는 룩 어에드 누르면은 1 밀리 센컨드 정도 그러니까 1 밀리 센컨드라는 거는 0.001초죠 1000분의 1초 이렇게 돼요 근데 요 디플로저 라고 하는 거는 요거 누르면은 10 밀리 센컨드 그러니까 0.01초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민감한 분들은 살짝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둘 다 닫히면 11 밀리 센컨드가 밀려요 그러니까 요걸 다 켜놓고 실시간을 녹음한다 그러면은 아주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살짝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실제 녹음할 때는 꺼놓고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보컬 편집하고 이펙팅하고 이럴 때 켜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뒤에서는 치찰음 같은 시빌런스를 제어하는 거고 디플로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프리퀀시를 제어하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요 그래서 건드려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극저음역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리슨 눌러보면 나오지만 이제 극저음역대 아주 미묘하게 들리죠 이어폰으로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리죠 이렇게 극저음역대를 이렇게 상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요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 요거는 제가 다른 제품에서 많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이펙터예요 그게 여기 달려 있어요 참고로 여기 보면은 스플릿과 브로드밴드라고 있는데요 요거 두 개를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스플릿 두 개 마찬가지예요 근데 스플릿은 뭐냐면은 우리가 제어하는 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지정해 놓은 프리퀀시 대역만 이제 작동을 하게 이제 해놓는 거고요 브로드밴드로 바꾸면 뭐 이렇게 되면 이 보컬이 나오고 있는 이 전체적인 주파수 대역을 다 건드리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쓰시면 될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플릿으로 쓰는 게 맞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건드릴 게 없다 그러면 항상 스플릿으로 놓고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퀄라이저인데요 이퀄라이저는 뭐 너무 다 잘 아시죠 이퀄라이저는 주파수 대역을 이제 20에서 2만을 제어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퀄라이저 키면요 여기 이제 제어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요렇게 보세요 좀 재밌는 게 좀 특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Q값이라고 하는 레조넌스 값을 제어할 수 있는 노브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레조넌스 요 Q값이 아주 뾰족하게 하이큐 커브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뾰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주고 빼고만 할 수 있지 이 넓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공명음 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녹음하고 나면 뭐가 삐 하는 뭔가 이런 게 좀 울리는 그런 대역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찾아 가지고 이렇게 쭉 깎아주는 이런 역할을 할 때 보통 이제 쓰고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고 빼고는 어차피 똑같지만 넓죠 요거는 하이는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는 단순히 로우컷입니다 그냥 여기 이제 표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단순히 로우컷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이패스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프 이제 보컬 같은 거 재생했을 때 여기 주파수가 분석되어서 나오는데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끄는 거 이제 보는 거에 대한 그런 걸 조금 차이를 두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FAT 방식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그냥 알고 있는 걸로는 음향이나 오디오 같은 이런 데에서 조금 이게 뭐라고 그러지 수학적으로 공학적이라고 그랬나 거기서 많이 쓰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패스트 프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고속 프리의 변환 뭐 이런 거라고 많이 쓸 거예요 빠른 프리의 변환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음향 하시는 분들은 간혹 들어요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뭐 거기까지는 뭐 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쓴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언두리두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 건드렸을 때 언두하거나 리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b 이게 전환이 할 수 있고요 내가 세팅해 놓고 혹시 모르니까 다르게 해볼까 그럼 b 눌러 가지고 세팅 전환 하시면 되고요 프리셋이 여기 있고요 프리셋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프리셋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레슨 하면서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 많이 강조하지만 프리셋은 종착력이 되면 안 돼요 프리셋을 참고하실 때 프리셋은 출발점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프리셋을 일단 해놓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뭔가 작업과 음색과 뭔가 이런 어떤 환경에 맞게 조절해 가면서 출발점으로 삼으면 좋아요 하지만 프리셋을 딱 쓰고 그걸로 끝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그것도 하나 방법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프리셋 쓰더라도 항상 자기 음악에 맞게 좀 만져보기를 권장드려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펙터 순서가 D에서 먼저 그 다음에 디플로저, 이퀄라이저, 컴팬더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면 디플로저가 먼저 D에서 먼저죠 컴팬더를 먼저 걸고 싶다 그러면 컴팬더를 이쪽으로 보내고 요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 디플로저, D에서 이퀄라이저 이렇게 순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거 밖으로 나오는 소리에 있어서 그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순서를 아무렇게나 그냥 막 걸면 안 되는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순서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순서가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권장되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음악 환경과 뭔가 상황에 맞게 원하는 뭔가 사운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절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이펙터 체인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배치하고 다루고 껐다 껴다 하시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SSL 보컬 스트립 세일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세일이 90%나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긴 해요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이번을 놓치지 마시고요 세일 기간이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기점으로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워낙 세일 기간 자체가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서둘러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이펙터 사용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또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민주였습니다